나는 거풍기다 나는 거풍기다 아이고 아까 무슨 공연 같다 그거 누가 하자고 그랬어 나야 나 이거는 나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고생한 자만 먹어야지 이 사탕수수 100% 비정제 설탕을 사용했습니다 이쪽도 1, 2, 3, 2, 3, 4, 4, 5, 6, 6, 7, 8, 8, 9, 10, 11, 11, 12, 12, 13, 14, 13, 14, 14, 14, 15, 16, 17, 18. 사실 오늘은 그거예요. 달고나 커피가 아니라 팔운동 커피예요, 팔운동 커피. 아니 그렇잖아. 우리 다노블리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겠어. 근데 레시피들이 다 설탕밖에 없잖아. 설탕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단호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중간 전복. 아 진짜 불. 어우 지저스. 오 좀 더 되짓기진 것 같아 살짝. 그냥 커피 사먹으면 어때요? 음 향기로워. 눈 떨려. 눈 떨려. 눈 떨려. 이게 다 깨서 숨이 나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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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다 깨서 숨이 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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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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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맛있다 4천번 정도 싹이 쳐지는데 다이어터도 달고나 커피 먹을 수 있다! 다이어터도 달고나 커피 먹을 수 있다! 와우 와우 다이어터도 달고나 커피 이 있는 일일이 될 수 있다! 다이어터도 달고나opol 유행을 배우면 다이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